여러분들 제가요. 평소에 실전으로 시험을 볼 때 모의고사. 시간이 부족해요. 때로는 빈칸을 다 못 풀고 컴사루 푼 흔적만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단어도 약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긴 문장일 때 해석이 좀 말릴 때가 많아요. 순서 삽입은 꼭 정답 고르면 옆에서 틀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상담 요청을 했다고 칩시다.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어때?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때? 부영어 김지영입니다. 하반기 커리큘럼을 얘기를 계속 머릿속으로 구성을 하면서 사실은 제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근데 나는 너네 마음을 먼저 생각해보게 되더라고. 마음을. 얘네들이 아마 이런 답답함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질문처럼 막막하거든. 특히 이제 하반기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또는 이전까지 영어 공부 한동안 안 하다가 또는 아예 안 하다가 한 5월부터 출발해가지고 좀 하긴 하는데 하는 거라곤 문풀하고 단어하고 뭐 이런 거 정도.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답답함이지 않겠냐고. 그것 때문에 자꾸만 질문들이 아까처럼 추상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 하반기 커리큘럼에 관련된 영상이긴 하나. 저 이 얘기 우선 무조건 깔아두고 싶어서 제 수업 먼저 얘기하고 저 어차피 제 커리큘럼 영상이기 때문에 저 마음껏 홍보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얘기를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 자. 애매하게 나오는 너의 그 모습이 스스로가 답답하다면 무조건 이거 먼저 보고 와. 제 거 해설 강의 가서 보고 오세요.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요. 제가요. 단어도 좀 잘 안 되고요. 시간이 좀 부족해요. 아 빈칸은 컴사로 풀어요. 어떻게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답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 단어 많이 외우고. 아 빈칸이 좀 힘들구나. 빈칸 좀 수업 좀 들으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 이것밖에 답이 안 나온다고요. 저도요. 그런데 얘를 먼저 해 주시면 제가 진짜 솔직히 야 하반기 추천 커리큘럼 이거 영상 안 봐도 돼.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문제별로 야 이럴 땐 너가 이게 안 돼서 틀렸다면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도 제 강좌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거든. 홍보하자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걸 얘기해놨거든. 근데 그걸 3, 4, 6월 평가원 모의고사까지를 쭉 보면 안 봐도 너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네가 느끼게 돼 있어. 아까처럼 추상적인 그런 고민이 아니고 아 나는 저 사람이 얘기하는 저게 자꾸 부족한 느낌이네. 아 V단어 저거 안 되니까 자꾸 단어 한 큐 때문에 틀리는구나. 아 그럼 나 V단어 해야 되겠다. 아 나는 글을 너무 그냥 느낌과 감각 무지성으로 그냥 대충 훑어 읽는구나. 아 그래 저 사람에게는 저 문장이 내가 안 됐어. 아 그래서 저게 올인원이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느끼게 돼 있거든. 그걸 먼저 하시라고요. 다시 말하면 제가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해요? 이거 말고 Which one? 어디가 안 됐는지를 가서 느끼고 네가 어느 정도 결론 내고 나머지 연결하시면 돼요. 제 커리큘럼 영상 아니 진짜로 야 안 들어도 돼. 수업은 듣는데 수업은 들어주시면 난 고맙지. 솔직히 고맙지. 근데 이 커리큘럼 영상 말이 꼬인다. 당황했나 내가? 커리큘럼 영상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난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어디가 안 되는지를 먼저 보고 오라고 이러지 마시라고 자꾸 선생님 제가요. 이 질문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거 말고 선생님 제가요. 이 문장 요긴 되고요. 요만큼 됐고 됐는데 와 요기 요기 요런 데가 안 되네요. 어? 선생님 제가 이 문장이요. 아 요 단어 좀 애매해요. 이런 것의 누적치들을 나는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그게 요기 있다고요. 보면 느껴질 거라고요. 해보시라고요. 됐니? 후 진짜 해드리고 싶은 얘기였어서 그래. 진짜 해드리고 싶은 얘기였어서. 아 진짜 이 영상 안 보는 게 난 진짜 도움된다고 봐. 보지마 보지마. 잠깐만 조금만 더 봐. 자 간다 이제. 사람이 이제 얘들아 이제 시기상으로 해야 될 게 있고 실력상으로 해야 될 게 있잖아. 둘 다 중요하지 물론. 중요하지. 4개월이 남았네. 시기상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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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한 거야. 대략 그러면 이 말을 확 듣는 순간 보통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게 어떻게 움직이냐면 빨리 뭐 수업 하나 들어야겠다. 해서 인터넷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뭔가 빨리 문제를 더 풀어야 되는 문풀 위주로 가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시기상보다 중요한 건 실력상이라고 보거든. 특히나 작년부터 쭉 흘러오는 이 영어의 난이도의 흐름과 순서 삽입의 흐름과 빈칸의 난이도의 흐름을 보면 특정 수업 하나를 중간에 올라탔다고 갑자기 달라질 거라고는 저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운 좋아서 잘 점수 나온 것까지는 오케이 뭐 감사하긴 한데 그게 원인이라고 난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용은 일단은 실력상에 해당하는 너의 스스로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제발 이거나 먼저 가서 너가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보고 오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 마음을 생각한다 그랬잖아 진짜 4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그래도 말은 해주고 제가 떠날게 지금부터 얘기는 오히려 길지 않을 거야 그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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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라고 나는 얘기하고 넘어가겠는데 주의사항만 얘기하고 더 구체적 얘기들은 솔직히 이 영상으로만 되지 않잖아 여러분들도 알잖아 게시판 와서 질문하세요 그럼 웬만하면 제가 답을 해드리고 제가 게시판은 정말 많이 담당하잖아요 여러분들 제 조교랑 실장님도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을 좀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추가적인 멘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전반전 얘기만 하겠습니다 자 4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실력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될까 시기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될까 이런 얘기를 좀 할게요 두 부류로 좀 나눌겠습니다 제가 실력상으로 좀 나눠야겠다라는 걸 성적으로 나눌까 뭐로 나눌까 하다가 그건 다 해설가 보면 다 나올 거니까 흔 내두고 솔직히 점수가 똑같아도 너무 다른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나눌게 성적상 실력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요 성적상의 실력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 수업 쭉 따라오셨던 친구들 쭉 따라왔던 친구들요 그리고 중간에 가시는 분들 중간에 저를 만나서 뭐 이렇게 좀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좀 나눠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쭉 따라오던 친구들에게는 제가 해줄 말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V단어의 대단함을 좀 느꼈을 거라고 보고 곡본마다 느끼는 것들 많다고 보고 했을 거라고 보고 올인원 했을 거라고 보고 당연히 지금쯤이면 유형독해 했을 거라고 보고 아마 이 둘 중 하나 하셨을 거예요 순서 삽입이나 빈칸 정도 또는 하시고 계시겠죠 그렇다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한테는 너무 단순해요 남은 4개월 동안에 남은 하나 제대로 디테일한 거 챙기면서 하세요 남은 하나요 여기 써놨죠 여러분들 순서 삽입 강좌 강좌와 빈칸 강좌는 확인 말하고 넘어가는 용도로 가셨으면 좋겠어 V스피드는 OT 가서 보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메인 강좌들처럼 깊이 있게 막 하는 게 아니고 빠르게 문풀하고 네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과정 쬐끔 얘기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수업이니까 말 그대로 스피드 강좌니까 이걸로 슬쩍 마무리하고 가셔도 되고 정 시간이 안 되면 수능 직전까지 하다가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또는 선별적으로 해도 되거든 얘들아 마치 문제집처럼 대략 하여튼 이건 OT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아 됐지? 모의고사야 이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에 따라서 구평에서 하셔도 되고 이제 뭐 수능 직전에도 하셔도 되겠고요 특히나 제가 올해는 이미 뭐 공지를 했습니다만 모의고사는 제 개인 모의고사보다는 좀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조합할 수 있는 퀄모의고사를 제가 온라인에서는 제가 저만 하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어요 요 해설 강의를요 뭐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온라인 지금 이 메가스터디에서는 제가 요거는 좀 많이 열심히 좀 해놓을 테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존 분들한테는 둘 중에 하라 해라 요거는 좀 선별적으로 해라 뭐 그런 느낌인 거죠 됐지요? 그리고 기존 분들은요 제가 요기 뭐 이제 수업 반반 뭐 필수와 선택을 이렇게 써놨지만 기존 분들은 남은 기간 고려했을 때 이거 풀로 수업 제대로 들으세요 제대로 들으세요 진짜로 맞췄던 틀렸던 중요한 걸 뽑아내는 게 저잖아요 여러분들 다 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스피드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고 넘어갈 수 있겠다 그럼 수업 듣지 마세요 넘어가시고 선별적으로 필요한 것만 인덱스 꽂아 클릭해서 그것만 들으시면 돼요 됐지? 다만 기존 분들은 다 필요 없고 이거 이거 지난 세월에 대한 책임지는 거 뭔지 알지?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사실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셔서 지금 내가 책임 못진 놈들 있잖아 빨리 다시 끌고 와야지 이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최근에 너무 많이 했던 얘기들이니까 이거 이거 그리고 맨날 현장 얘기 들었던 분들은 진짜 내가 징글징글하게 하는 거 이건 끝까지 매일 두 개에서 세 개 지문 정도씩 좀 분석하는 거 웬만하면 수업이 전제되어 있는 걸 가지고서 확인은 해봐야 되니까 내가 잘 안지 못했는지 됐지? 그래서 기존 분들은 이 정도 하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이분들 빨간색으로 할까? 여름부터 시작하는데 4개월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 이 당혹스러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점수를 제가 모르니까 에둘러서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필수적으로 메인으로 하실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세 개는 4개월이고 3개월이고 2개월이고 그냥 이거 하세요 제가 심지어 어떤 학생한테는 상담을 어떻게 했냐면 남은 기간에 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딱 세 가지만 하자 라고 얘기했어 그 세 가지가 뭐였냐면 올인원 그리고 부위 단어 그리고 유형 독해 이 세 가지는 무조건 풀로 수업을 듣고 베이직은 그냥 연습용으로 써라 라고 상담까지 했을 정도로 근데 4개월 정도 남은 여러분들 시기상에 있는 딱 이 정도의 분들은 일단 이거 똑같이 해주세요 여기까지 봐봐 올인원 그 다음에 부위 단어 그 다음에 유형 독해 이 세 가지는 똑같이 해주시는데 베이직은 이건 옵션입니다 그런데 이건 수업 위주로 하지 마시고 자습용으로 쓰시면 좋아요 그리고 수업은요 확인을 위한 수업만 들으세요 확인을 위한 수업만 무슨 말이냐 해보시면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제가 수업했었던 것만큼 올인원처럼 분석해보라고 해보는 거거든요 다시 올인원처럼 거의 구성이 똑같이 돼있지만 베이직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모의고사에 나오는 지문을 가지고 교제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읽혀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건 혼자서 연습하기는 딱 좋은데 너무 쉽다 싶으면 수업 듣지 마 뭘 또 들어 올인원만 해 근데 어떤 지문은 생각보다 고의껀데도 잘 안 뚫리는 지문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 이거 올인원에서 했던 대로 잘 안 움직여지는 것들이 좀 있고 또는 내 나름대로 뭔가 써보고 분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한 게 맞나 이게 잘한 건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 그럴 때만 확인용으로 수업 들으면 돼 됐어? 자 다시 4개월 남은 친구들 무조건 뭐 하라고 V단어 올인원 이용도케 가라 근데 올인원 베이직은 자습용으로 쓰는 게 좋겠다 혼자 공부하는 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되셨지? 자 그리고 하나만 더 V단어랑 올인원은 같이 알아 같이 하세요 V단어는요 제가 여기다 써놨지만 제 수업 중에 V단어 업법 그 다음에 구분은 수업 부담이 많이 없어요 아니 V단어 수강평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수업 부담이 거의 없어요 그냥 밥 먹으면서 듣기에도 되게 좋은 수업인데 그게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이거 먼저 해놓으면서 올인원 하면서도 유용도케까지 가시잖아요 네가 원하지 않아도 오 오 오 하게 될 거예요 이건 경험해보셔야 돼요 됐어요 여러분들 괜찮아? 됐지? 요 놈 V단어 동시출발 그리고 이게 다 끝이 나면 유용도케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또 변수들이 생기니까 이러니까 여러분들 게시판에 와서 질문하셔야 된다니까 저는 근데 혹시 올인원과 V단어를 같이 하겠는데요 유용도케에서 제가 문풀 수업을 먼저 하고 싶어서 먼저 땡겨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건 올인원의 챕터 2까지 그래서 내가 적으면서 여러분들 좀 들었으면 좋겠어 필요한 분들 적으면서 들었지 올인원의 챕터 2까지 완료를 하시잖아 그러면 유용도케 같이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문풀 수업이기 때문에 주요 유형에 대해서 키를 잡아주는 수업이에요 영어선지로 돼있는 주제 제목 요지 그 다음에 어 뭐라 했었지? 무관한 문장 찾기 그 다음에 연결을 정리를 좀 해드린 다음에 순서 삽입 그 다음에 밑줄함 측 의미 어휘 빈칸 7가지 여러분들 잘 틀리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동반 출발해서 상관없지만 웬만하면 올인원 챕터 2까지는 하고 가시라 됐죠? 여러분들 4개월 동안의 목표는 일단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아 제가 뭘 추천드리냐면 V단어는 진짜 맘 먹고 들으면 열흘이면 끝나 아 진짜로 밥 먹으면서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서 들어 열흘도 안 걸릴 수도 있어 올인원 어 일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4강 이상씩은 들어야 돼 4강 이상씩은 되셨어요? 그러면은 4강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거는 한 3주차 4주차 정도 되면 왕강 여부를 떠나서 대략적으로 뭐가 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유형독해까지 만약에 동반 출발하시면 제가 볼 때는 한 두 달 조금 넘게 한 두 달 반 정도 그 정도 되면은 이 책 3가지는 좀 끝이 날 것 같거든 수업으로 봤을 때 수업으로 그리고 나서는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은 얘나 얘 또는 둘 다 골라서 선별적으로 하세요 스피드 여러분들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피드는 저에게는 파이널 강좌와 마찬가지인 강좌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빨리빨리 훑고 넘어가는 강좌예요 4개월 남은 분들에게 훑어버린다 아이 뭔 소리예요 훑고 가지 마세요 제대로 하세요 알겠지 얘들아 다만 이분들에게는 내가 이 말을 써놓은 게 순서 삽입이나 빈칸은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 둘 중에 하나 하시거나 아니면 둘 다 하셔도 괜찮은데 어 좀 섞여 있어 즉 수업을 어떻게 들으시면 좋겠냐면 이거 각 챕터에 각 챕터에 문제의 절반 정도 앞부분 절반은 그냥 수업을 제대로 들어 예를 들어 순서 삽입에 순서 챕터가 서른 문제 들어가 있거든 앞에 열다섯 문제는 그냥 수업을 제대로 들어 그리고 뒤에 열다섯 문제는 네가 해보고 너무 쉽다? 듣지마 어? 근데 이건 좀 뭔가 애매하다? 들어 즉 수업은 반반으로 가세요 반반 들을 놈과 아니어도 될 놈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둘이 가셔도 크게 문제 없어요 아니 4개월 안에 선생님 제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되게 많아 보이지 효율적으로 수업 들으시라고 수업이 다가 아니니까 그래 얘들아 수업은 필요한 만큼만 들으세요 이 두 가지는 알겠지 얘들아? 움직이지 알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게 진짜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남은 마무리로 하시는데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4개월 남은 분들에게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아니 내 강좌인데도 내가 추천드리지 않다는 건 내가 진짜 솔직히 말하는 거야 4개월 남았는데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알겠지 얘들아? 뭐 모의고사에 한 번씩 연습하는 용어로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음 그 정도 이게 다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말을 강조드리고 싶어 남은 기간 무엇을 해야지 최대한 효율적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 음 안 한 만큼 하면 돼요 미안해 꼰대같이 얘기해서 미안해 어쩔 수가 없어 안 한 만큼 하시면 돼요 자꾸 보니 인간이 참 어떻게 보면 때로는 간사한 게 나도 가끔 그럴 때도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뭐를 안 했는지 보다는 뭐를 해야 어떻게 될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 뭐를 하면 어떻게 될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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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한 게 뭔지를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의고사 해설 강의 먼저 보고 들어와 내가 뭘 안 했는지 느끼고 들어와야 돼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안 한 만큼 하자라는 마음까지 먼저 가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여러분들도 지난 세월에 대한 책임지라는 것도 똑같은 얘기이기도 해요 내가 그동안 뭘 안 했는지 다 끌어당겨서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매일 두세 지문씩 제가 분석하라는 이거는 뭐 이용하시면 좋냐면 이게 이제 올인원 베이직이에요 이걸로 자습용으로 쓰시면 딱 좋아요 왜냐면 수업도 내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으니까 됐지 여러분들아? 네 고정도 고정도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선생님 선생님 당신 수업에 단어 수업 뭐 나름대로 뭐 되게 뭐 좀 들어봤고 올인원 뭐 들어봤고 유형 듣기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저는 막상 해석이 안 됩니다 또는 저는 어떤 문제 진짜 많이 틀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위로를 해드릴게 얘는 수업 부담이 적어 제 수업이 사실은 뭐 이렇게 많이 나열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사실 되게 단순해요 아 진짜 단순한 게 메인 뭐라고요? 올인원 부위단어랑 유형 독해 이 세 가지가 제일 메인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끝나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제 장점이 커리큘럼이 좀 나름대로 단순하다는 것과 수업을 맨날 똑같은 얘기를 미친듯이 반복해 준다는 거 그게 제 장점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외의 것들인 어떤 업법이나 구문 이런 것들 궁금하셨던 분들은 다행인 건 이것도 수업 부담이 적은 게 이건 제가 심지어 수업에서 말로도 해놨어 야 이 이후는 수업 듣지 마 이렇게 얘기해 놨어 해보면 알아 참고로 업법은요? 마찬가지야 총 10개 년치의 업법이 들어가 있는데 앞에는 수업 들어 뒤에 하지마 또는 선별적으로 해 이렇게 내가 수업 시간에도 해놨다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일단 해보시면 돼요 해석이나 업법이나 이런 게 부족하신 분들은 구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에 고1 거 고2 거 고3 거 이렇게 챕터를 좀 마련을 해놨는데 고1 것도 하다가 야 이쯤 되면 이거 안 들어도 되니까 혼자서 좀 해 이렇게 얘기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들어보시면 알아요 수업 부담이 매우 적다고요 하지만 얘 얘 얘 사실 부의 단어도 다 듣기는 들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얘 얘 얘는 그냥 수업 다 들으셔야 돼요 들으면 좋으니까요 근데 나머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안 들어도 되는 부분들도 있다 알겠지?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뭐 몇 점 때는 뭐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제 상황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애매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거를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좀 해보시거나 저한테 질문 게시판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여러분들은 자 남은 기간 나랑 또 열심히 한번 해보자 김정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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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희였습니다